안녕하세요. 2019년도 연말영상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원천징수를 담당하는 세무사무소, 회사의 격리 담당자분들에게 실무상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현재 40명의 실무 전문가와 함께 세무실무팁 5분 특강 동영상을 약 1000개 정도 제작을 하였는데요. 지금 탑재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일부 동영상만 탑재되고 있고요. 전체 동영상과 각종 자료를 보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세무 격리 스터디를 검색하여 카페에 가입하시면 모든 것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쳐서 인적공제라고 하죠. 먼저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이 있죠. 요건 정리하기 전에 먼저 대상을 파악을 해보면요. 기본공제 대상자, 위로 직계 존속이 있죠. 날의 기준으로. 그리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가 있고, 직계 비속, 자녀죠. 자녀, 손자녀. 그리고 위탁 아동, 입양자가 있습니다. 또 수급자 이렇게 있죠. 대상자에 없는 사람들, 일단은 날의 기준으로 우리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없습니다. 즉, 며느리 사이는 인적공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직계 비속과 며느리가 둘 다 동시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요건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득요건이 1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은 세 가지를 합친 건데요.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이지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 종합소득금액이므로 분리가세되는 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므로 분리가세되는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은 제로가 되는 것이죠. 또 특이한 점은 양도소득금액 역시 100만원 이하이지만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은퇴해서 10년 동안 소득이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런데 올해 시골에 있는 조그만 땅을 양도해서 양도세를 납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만원이 당연히 넘음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정리해보면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친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령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속 60세 이상, 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 입양자 20세 이하이고요. 위타가동인 경우에는 18세 미만입니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고요. 보호 대상자, 수급자는 연령요건이 없습니다. 연령요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 귀속 연마정산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2018년에서 20세가 필요하면 20을 빼는 거죠. 그렇다면 1998년이죠. 이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또 60세 이상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서 60세를 빼는 거죠. 그리고 70세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2018년 귀속이라면 여기서 70을 빼면 나이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생계요건인데요. 생계요건이 없는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의 비속은 생계요건이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아도 무조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은 생계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봐주는 거죠. 하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생계를 같이 안 하는 걸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거주하신다.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걸로 봐서 인척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는 꼭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구두기하게 생계를 같이 못하는 경우에는 취약증명서, 요양증명서 등으로 입증을 해야지만 생계를 같이 한다고 봐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인적공제 중에서 추가공제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 하나입니다. 소득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이 충족이 돼서 1인당 150만원씩 기본공제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추가공제를 해줍니다. 첫 번째로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있죠. 1인당 연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인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분여자공제 연 50만원 공제인데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요라면 분여자공제가 가능합니다. 거주자 본인에 해당이 되는 얘기죠. 1.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대상자인 직계, 비속, 이방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됩니다. 특이한 것은 분여자공제와 중복적용이 안 되죠. 분여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이 되는 경우 둘 중에 큰 한부모공제 100만원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나머지는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세무경리스터드에서 2019년 연마정산, 인적공제요건,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